2. 잠깐 앉을까? 형 근데 헨리 왜 이렇게 안 와?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나 지금 2시간 기다렸어 지금. 죄송해요 형님. 너 지금 형 기다리게 할 거야? 너 한국 문화 그렇게 배운 거야? 지금 몇 시죠? 우와! 우리 2층도 있나봐. 몰락할래? 그게 어디쯤였진. 모르지만. 또. 또. 1번만 더? 1번만 더? 2월 3일. 1번만 더? 1번만 더? 1번만 더? 1번만 더? 2월 3일. 1번만 더? 3번만 더? 한글자막 by 한효정